제 남편이 사망해서요 여기 계좌가 있다고 하던데 잔고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그게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죠? 정말 김은호라는 사람 모르세요? 네 전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가지마요 당신 미친 거야 아니 미친 척 하는 거야 그냥 가 응 일본에서 여행 왔다가 놀러 앉았대지? 근데 그 남자랑 몇 년 살다가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대 그리고 나 저렇게 계속 혼자 살아 소울메이트는 돈 안 주고도 가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어젯밤에 꾸던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 것 같아 꿈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현실이 드러나고 그러다간 또 꿈이 돼서 흘러가봐 꿈이요? 어 창밖에 누가 있어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려는데 누구한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전화를 걸 수 없었다고 아무도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전화할 사람 하나 없다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어 어쩌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건지 기억나세요? 어쩌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건지 기억나세요?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이 비겁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사랑이 다 하찮은 건 아니잖아요 에 이끌어 아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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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